행복했어 너와의 시간들 아마도 나는 힘들었겠지 너의 마음은 몰랐던 건 아니야 나도 느꼈었지만 널 보내는 게 널 떠나 보내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던 네가 원망스러워 뭘 말 안 했니 아님 못 한 거니 죽음도 날 생각하지 않았니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했니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내 탓으로 해야만 하는 거니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야 사랑한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쪽으로 돌아가고 싶록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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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